안녕하십니까 김성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카메라를 판매를 하면서 중고 풀프레임 카메라 중에 여름 동안 가장 많이 팔렸던 카메라 브랜드를 막론하고 다섯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블랙매직 BMPCC 4K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고 이것 또한 협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영상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캐논 유저분들에게 잠깐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잠깐의 팁을 남대문 업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EF 렌즈 중에 100mm 그리고 100-400 그리고 TS 렌즈들 그리고 1.400 2.0 TS 렌즈들 17mm 그리고 24mm 45mm 제가 말씀드렸던 렌즈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말까지 제품이 국내 입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렌즈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렌즈를 먼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팔아야겠다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조금만 있다가 파시면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름동안 가장 많이 판매한 중고 풀프레임 카메라 베스트 5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등은요. 약간은 아쉬운 제가 사랑하는 카메라 회사 중에 니콘이라는 브랜드인데요. 니콘의 D810이라는 모델입니다. D810이라는 카메라는 조금은 아쉽게도 D800의 후속 모델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D850이라는 모델 그리고 그 아래로는 D750이라는 모델에 껴서 새거 판매가 그닥 많이 되지 않았던 카메라입니다. 가격 자체도 300만원대로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었지만 중고 가격은 80에서 120만원 선으로 상태가 안 좋은 D810부터 상태가 좋은 D810까지 상당히 많은 유저분들이 100만원대의 가격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어서 D810이라는 모델은 지금도 없어서 판매를 하기 힘든 그러니까 상당히 베스트셀러 니콘의 베스트셀러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소니 모델인데요. 소니 A7R3라는 모델입니다. A7R3 같은 경우에는 4천만 화소인 카메라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고요. 바디내 오축 흔들림 보정 그리고 4K 동영상 로우 패스 필터를 제거한 R 그러니까 고화소 버전의 사진을 찍는 유저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베스트셀러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작고 가볍고 그리고 화소가 높은 100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많은 SLR 유저분들이 캐논이나 니콘 그리고 타 브랜드를 사용하시다가도 소니로 넘어오면서 부담 없이 고화소의 느낌을 원하시는 유저분들이 있다면 A7R3 좀 더 추가되면 R4라는 모델이 있긴 하지만 가격 자체가 R4에 비해서 거의 100만원 가까이 저렴한 A7R3를 많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다음 넘버 3 카메라는 캐논 카메라입니다. 캐논 5D Mark III라는 카메라인데요. 5D Mark IV라는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사진 촬영을 조금 더 올인을 하시는 유저라면 굿헤어 100만원 이상 카메라를 돈을 더 들여서 5D Mark IV를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저로서 5D Mark III는 정말 매력적인 카메라입니다. 왜냐하면 사진 톤도 상당히 예쁘고 그리고 피부의 발색도 그 가격대에 어떤 카메라를 비교를 해도 인물 촬영은 역시 캐논이구나 그리고 캐논은 5D Mark III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시리즈는 불멸의 5D라고 생각을 하는 모델인데요. 많은 사진 유저분들 그리고 나아가서 사진을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 촬영 업자분들도 5D Mark III라는 카메라를 아직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모델인데 현재까지도 많이 판매가 되고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100만원 초반 혹은 100만원 중후반까지도 나가는 모델이 5D Mark III인데요. 5D Mark III 카메라는 사진 유저분들이라면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는 유저라면 캐논을 좋아하는 한 유저의 입장으로서도 강력 추천할 수 있는 탑급 카메라로 제가 꼽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로서도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 베스트 2 같은 경우에는 소니 A7M3입니다. A7M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예비 구독자분들도 많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손색 없을 정도로 가격이면 가격 성능이면 성능 그리고 무게면 무게 그리고 화질이면 화질 바디 흔들림 오축 보정도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좋고 AF면에서도 하나 빠질 수 없는 히트작인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7M3라는 모델인데요. 가격대는 16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모델인데요. 많은 분들이 크롭 바디를 사용하시다가 풀프레임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부담 없는 크기와 무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 풀프레임에 입문하시는 분들 혹은 다른 타 카메라에서 왔다 갔다 기변하시는 분들도 A7M3를 구매를 하시면 상당히 구매 기간이 긴 모델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판매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판매한 베스트 2 모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캐논 EOS R이라는 모델입니다. 물론 캐논 EOS R이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R5나 R6 그리고 아래로는 Rp라는 모델이 지금 캐논에서 출시가 되고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R5의 발열 문제 R6의 발열 문제 물량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EOS R5를 다시 팔았다가 다시 드리는 유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박자 늦게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질 대로 떨어진 EOS R 모델은 150에서 170만원 정도 때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중고 가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R6를 구매를 했다가 다시 EOS R로 돌아간 유저 중에 한 명입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드리면 블랙매직에서 이렇게 협찬을 해서 BMPCC 4K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에어 기간이 끝나면 블랙매직 본사로 카메라를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다시 EOS R 이라는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EOS R은 저도 다시 팔았지만 다시 드리게 된 벌써 한 두세 번 이상 팔았다가 다시 드렸다가 팔았다가 다시 드렸다가 했던 모델이 EOS R이고요. EOS R은 제가 쓰면 쓸수록 정말 간정적인 가격 어느 것 뺄 것 없는 성능 그리고 영상 기능 좋고 사진 기능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R5나 R6처럼 발열 문제가 없어서 장시간 녹화를 하면서 캐논의 때깔을 원하는 유저분이 있다면 캐논 EOS R을 저는 적극 추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논 EOS R 카메라를 제가 가장 많이 팔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 혹시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블랙매직 카메라 그러니까 BMPCC 4K나 6K도 이렇게 임성재가 가장 많이 판매한 카메라의 순위에 오르는 그날까지 제가 한번 열심히 홍보도 해드리고 그리고 BMPCC도 아끼고 사랑하면서 BMPCC 4K 리뷰 그리고 A-TEC 미니 프로 ISO라는 스위처 모델도 제가 리뷰를 따로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리뷰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웠다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